자기들이 들어오니까 지붕을 달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싸우러 내려가고 그런 느낌들이 살아나서 지붕 장면이 기억에 남고 2차는 더 장면을 만들고 있는 점이 더 힘들다. 알겠습니다. 해볼게요. 출발! 출발! CG로 했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조동엽 씨가 잘 해줘서 시사는 찍었던 겁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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